안녕 잠시만요 안녕 콘서트 자막 제작би 잠시 후 잠깐만요 멤버들을 초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초대 어떻게 하는 거지? 초대 어떻게 하는 거지? 초대 Joy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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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정도 초대했어요 잠깐만요 지연 초대했는데 지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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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정유민 댓글 좀 남겨봐줘 그래야 초대가 되나봐 왜 안되지? 우리 너무 바보같아 지금 멤버들 초대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이라서 잠시만요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호미님 라이브 방송에 호미님 초대 어? 된거 맞죠? 된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거 같은데 어? 호미님은 들어왔다 그러면 정말 요청을 하면 되는데 이게 근데 어 됐다 근데 호민 지금 무슨 필터 바꾸는 중? 맞아요 근데 필터가 없지 왜? 지연이 댓글 좀 음.. 음? 지연님.. 지연 왜 초대가 없지? 음.. 어떻게 해야 4명을 다 초대하는거지? 혹시 아는 분 어떻게 아는거야 어? 나 지금 큐리언니 지금 혼자 라이브 방송하고 있지? 흐흫 이건 어떻게 쓰는거야? 이게 내면서 그때 너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데? 다시 다시 해볼게 아아 이게 각자 라이브를 하고 있을때 어? 아니 근데 4명.. 어 됐어 어 됐다 어떻게 했어? 야 진짜 언니 초대가 방금 왔어 아 다 같이 하기 어렵네 아니 잠깐만 은정이 댓글 좀 남겨줘봐 아 은정 언니 지금 혼자 개인 틀었던데? 네? 아 못겠다 아 힘들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 지금 인사도 못됐어 와 드디어 시작했어 와 진짜 어렵다 어려워 다 같이 할 수 있는거 맞아? 아흐 잠깐만 이제 둘 더 초대해볼게 어 방금 나한테 한거처럼 언니 보내봐봐 선영언니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는데 혼자? 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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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거 맞아? 어 어 잠깐만 효인 초대했어 그리고 민정 정말 역시 티아라구만 초대됨 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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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러분들 아흐 아니 여러분 저희가 이런걸 해본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좀 나도 지금 생전 처음 해가지고 어? 은정함님이 참여했어 참여했다고? 참여했어? 니 왔어 나 왔어 어 언니를 초대해 봐 어 했어 지금 했는데 정말 여전하네요 아까 3명 됐었잖아 어 선영언니는 어디갔어? 여러분 야 13살이다 흐흐흐 아니 이게 4명이 다 들어와야 우리가 축하 축하 그걸 하는데 초대하기 나는 초대가 안되는구나 언니가 방장인가봐 내가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 다시 해보라고 다시 해보라고 근데 이 아리브를 보고 있을 때가 초대가 된다는 거 아니야? 응 지금 은정언니가 보고 있어 다시 초대해봐 됐어 됐어 됐어? 오 드디어 들어왔어 오 이거 너무 어려운데? 너무 드디어 들어왔어 너무 반갑다 선영언니한테 초대해봐 와 미치겠다 너무 반갑다 나 쟤 너무 헤맸다 진짜 아니 이거 미치고 어려워 와 이거 하는데 지금 10분이 걸리네 다 초대를 하는데 아니 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잠깐만 우리 우리가 지금 효민이만 초대하면 되는데 응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초대를 하는데 네 큐리언니가 안온거야 지 강아지 응 우리 4명까지 되는거지 이거 네 지금 선영언니가 안 들어왔나봐 이제 곧 들어오겠지? 아 너무 이거 티아라로 얼굴을 막 들이대버렸어 큐리언니 티아라 쓴거네 네 이거 이거 있더라구요 티아라 구해야되나 이야 진짜 티아라 다 모이는데 한 10분 15분 걸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9시에 라방하기로 해놓고 지금 초대하는데만 10분이 걸렸어 지금 선영언니 보고있나? 몰라 확인 좀 해봐 어떻게 아 확인을 해보러 들어왔니? 라이브 보겠대 언제 들어와 아직 안 들어왔나? 들어왔다? 들어왔다? 미치겠다 진짜 아 정말 수식부터 들어왔으면 말해주세요 라이브 보고있어보래 내가 얘기했어 아니 아니 팬들이 왜 나 따로따로 하고있냐고 내꺼 켰는데 막 왜 따로따로 하고있냐고 웃기대 우리 보고 우리 초대할 줄 몰라가지고 아 내가 초대할 줄 아니 뭔가 다 모여야 이렇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13주년 이렇게 아 하는데 들어오기 전에 한번 하고 들어오고 또 하고 그래야되나? 어쩔 다시 잠깐만 해볼게요 보고 있는건가? 아 안보고 있는거 같아요 효민이는 거의 전화를 해봐야될거 같은데 그러면 안들어왔있대요 왜요? 효민이 제가 전화해봐요? 나 네 갤럭시탭 있어 전화를 아 조이스톡하면 되잖아 조이스톡이라고 해보자 그냥 잠깐 이건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시작할까? 더 들어왔다 더 어려워져 들어왔어 들어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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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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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기다려봐 팬들이 더 웃겨 지금 같이 마음이 너무 그러니까 왔대 어? 들어왔대 여기 있대 초대했어? 응 야 입에 바짝바짝 말라 됐다 됐다 안녕 와 어차피 왜 이렇게 어려워?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진짜 왜 이렇게 어려운거야 너무 어렵다 언제든 안녕 자 다 모였으니까 인사를 드릴게 이제 인사할 수 있는거야 어 오케이 누가 둘 셋 해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아라입니다 시아라입니다 뭐야 진짜 안경이야? 필터야? 비밀이야 15분간 이거 왜 이렇게 큰거야 이게 이게 4명이 모여서 아마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듣기에 필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일단 일단 13주년 맞았으니까 제가 팬한테 받은 케익이 있어요 네 오 꽃들이 있어요 오 어 아 나는 오늘 필터를 껴야겠는데 필터가 없네 필터를 껴야 돼? 아 효민이 필터 끼는 중이야? 어떻게 하는거야? 필터 옆에 밑에 있는데 효민이 필터 아 그냥 내놓기해요 빨리 빨리 아 빨리 해보라고 이안반들아 나 오늘은 라운드에 갔다와서 이 필터는 뭐지? 저 케익 공개할게요 네 서두라 와 직접 준비했어요 우와 왜 이렇게 예뻐? 그러니까 자 불 켤까? 불 켭니다 불 켜주세요 생일 축하 노래 하나 하자 네 지금 해? 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은 지자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13살이다 제가 대표로 불겠습니다 네 13살이다 네 하나 13살 13살이라니 벌써 이거 우와 왕관이네 저건 와 예쁘다 써봐 그거 먹는 거야? 아니겠지 여기는 먹는 거기 써보라고요? 네 언니 잠시만요 한번 닦아야 될 것 같아 아 저는 사실 지금 26시간대 잠을 못 자는데 그 이제 잠을 참을까 하다가 못 자고 근데 버텨야 돼서 맥지 않게는 하고 있었어요 저도 커피 마시고 있었어요 어플이 뭐 없네 제대로 된 게 근데 필터링 연습하고 돌아왔어 아 무슨 연습했어? 춤 연습? 응 내일 팬미팅이야 오예 오 춤추나요? 춤추죠 춤을 너무 오랜만에 추죠 블룸 맞아? 어 리블룸 맞아요 맞죠? 이게 내일입니다 또르르 또 불러요? 뭐라고요? 또르르 불러요? 아 모르죠 말씀드릴 수 없죠 그 정도는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또르르 22년번은 불러야지 아 그건 말씀드릴 수 없죠 내일 확인하세요 내일 어떻게 확인해요? 어 온라인 중계도 하니까 언니들도 볼 수 있어요 본내야 돼요? 아 그럼요 뭐야 이거 어떻게 하냐고 쓰고 계속 은정은 배경이 되게 신기하다 아 안우리네 설마 벌써 자려던거? 아 모르겠다 나 사실 누워있었어 계속 아 진짜? 응 언니는 뒤에 배경이 뭐야 언니는 왕관이 어플 같다 이거? 언니는 거기같이 지금 스티커 사진 찍는데 아 이거 스티커 사진 찍는데 스티커 사진 찍는데 아 이게 뭐야 나 뭐야 나 뭐야 필터가 좀 다르게 같아 아니 필터 왜 이렇게 많아? 몰라 근데 제대로 된 필터가 없어 왕관이 있었는데 왕관이 어디갔지? 이거 무서워 하지마 아 이거 이거 해야겠다 우와 왕관 필터가 있네 근데 필요를 해요 은정은이 또 뭐하게 하지마 뭘 찾아 하지마 은정은이 머리 길이 지금 좋다 좋다고? 고마워 피스야 피스야? 진짜? 왜 이렇게 자연스러워? 나는 잘랐어 머리 더 잘라 나 이거 자른거야 너 안 더워? 아니야 너무 무거워 안 더워? 나 슈퍼 췄어 안 췄어 안 췄어 나 왜 이렇게 화면이 어둡냐? 너가 제일 밝아 당전되나 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보여 그보다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질문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떠드는 거를 다 직관하고 계셔 아 그치 여러분들 질문하세요 질문 지현이가 답한대요 당신은 베트남어를 할 수 있습니까? 베트남어 아 우리 이번에 베트남 진짜 좀 아쉬웠어 맞아 우리는 많이 출국할 데뷔하고 있었는데 짐도 싸놨는데 짐도 아직도 싸져 있어요 안 풀었어 뭔지 알지 캐리어에 캐리어에 그대로 네 그러니까 베트남 팬분들 웬만에 가셨어요 원래 우리 블랙앤화이트로 의상 입고 하려고 했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저는 지금 캐리어 전에 우리 모이는 우리 모이는 캐리어 그대로인데요 의상 의상 검은색 의상 이건 다 챙겨놨네 진짜 그대로 있어요 진짜 나 원창 강아지 조용히 좀 시켜봐 강아지 조용히 좀 시켜봐 이건 누구 집 개예요? 아 큐리미닛 아니에요 언니 조용히 좀 시켜봐 야 이거 얼굴에 컵이 이거 못 때냐? 근데 이걸 5촌 다 보고 계셔 여러분 아 13주년 축하한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주년 이라니 13주년. 13살이 몇 학년이야? 6학년. 우리 내년에 중학교 들어가요? 우리 사춘기야. 약간 사춘기. 우리 지금 사춘기네. 내년에 이제 중학교 입학하네. 근데 나 오늘 뭐 이렇게 우리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다가 휴민이 올린 것도 보고 유튜브 보다가 봤는데 경력이 우리가 너무너무 뭐가 많더라. 경력? 어 경력 깜짝 놀랐어. 진짜 경력 어쩔 투어 콘서트 진짜 많이 하고. 늙었대 우리. 누가 그래? 누가? 몰라. 여기 우리 늙었대. 누구야! 누구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인간하죠? 같이 늙었잖아요. 그럼 같이 늙어가는 거지. 안 늙으면 그게 비정상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난 왜 화내? 근데 왜 화내? 화를 왜 냈지? 왜 이렇게 버럭했어? 모르겠어. 흑주 안 돼. 흑주. 아 휴민이 귀엽다. 야 너 안경 진짜야? 네. 저거 가짜야. 가까이 와봐. 진짜야? 가짜야. 진짠데? 진짜 귀엽다 너. 언니 안경 잘 어울린다. 쟤 원래 잘 어울렸어. 신자 언니. 오메데소. 신자 언니? 신자 언니. 신자 언니. 고마워요. 아리가또. 너무 오랜만이다. 너무 오래됐어. 우리 노래 해달래 같이. 무슨 노래? 뭐하지? 아카펠라일까? 무슨 노래? 뭐 우리 넷이 하는 거 뭐. 아무거나. 여기. 우리 길. 티키타카. 티키타카 해야 되나? 넷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티키타카 티키타카. 티키타카 왔다 갔다 해. 오오오오. 안무. 이게 되나? 안무가 되지? 여기서만 하면 되는데. 맞지? 큐린은 되게 공주 같다. 어? 공주 같다. 티아라에요. 되게 듣고 싶어서 저렇게 세팅된 거 같은데. 나는 나는. 공주 스토들 같아 지금. 범위? 너? 너 범생이지 뭐. 범생? 영원없어. 약간 효민이 저기서 머리 양갈래로 따면 그거 같다. 영심이에 나오는 친구. 영심이 친구까진 모르겠어. 여기서 세 개 차이 난 거야. 영심이 친구까진 알아 여기서 세 개 차이는 거야. 영심이 친구. 나 필터만 믿고 화장을 제대로 안 했거든. 안 해도 돼? 13살 때는 뭘 해야 되지? 지금이 13살이다나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해야 되지? 13주년 소감 듣고싶대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우리가 이제 13주년 때도 모였었잖아 10년 전이라는 게 그걸 지나버린 게 되게 소름 돋았어 그치? 근데 그냥 10년 전 사진이나 이런 것만 봐도 너무 오래전 같은데 한참 지나서 무대를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오늘 좀 들었어 뭐 어떤 생각? 어 그러니까 13주년 동안 무대를 어쨌든 10년 넘도록 했잖아 근데 그래도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대를? 뭔가 이런 느낌? 너무 멋있게 무대에 온 게 많더라고 영상을 봤는데 재밌게 많네 많더라 응 와 저렇게 다시 너무 좋겠다라는 느낌? 뭐 욕심이겠지만 그래도 너무 멋있었어 혼자 막 취하듯이 티아라 뽕에 취해가지고 아까 언니들 그러면 우리 노래 중에 무슨 노래가 제일 맘에 들어? 난 처음처럼 좋아 난 근데 슈가프리도 좋고 데이바이데이도 좋아 크라이크라이도 좋아 멋있는 거? 응 그냥 우리 너무 멋있어 나는 처음처럼이랑 너때문에 미쳐도 좋고 응 맞아 처음처럼 너때문에 미쳐도 좋아 너때문에 미쳐는 나는 지금 들어도 좀 세련되긴 했으니까 세련되긴 했어 맞아 난 안무도 좋아 멋있지 응 나 뮤직비디오 그 도입부 좋아 응 교실에서 찍은 거? 응 약간 외국 팝스타 거 같은 뮤직비디오 멋있어 그거 맞아 저는 크라이크라이 드라마타이저요 이큐리랑 박지원 이상한 가발 쓰고 소민이는 나랑 소매치잖아 나도 넌 나랑 소매치기야 응 우리가 다 같이 무대에 우리가 티키타카로 컴백하고 팬미팅 한번 했구나 응 팬파티 응 우리가 방송은 안하고 팬파티를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다시 근데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음악 방송을 할 수 할 수 있을까? 하려면은 할 수 있지? 일단 컴백곡이 있어야지 일단 근데 확실히 멤버들끼리 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거 같아 맞아 맞아 응 응 우리 진짜 좋아 진짜 알죠 응 거짓말이 진짜 세련됐대 나 지금 거짓말 좋아 맞아 거짓말 좋아 어 아휴 아휴 몽글이야? 응 몽글이야 안녕 몽글 아우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몽글이가 나이 먹었다고? 어 얘 얘가 섹슐러브 나올 때 아 아 이야 웃긴 거 찾는다 언니 아휴 왜 이렇게 애기식이야? 가 절로 뭐가 이렇게 많아 와 넌 뭐가 이렇게 많아 진짜 뭐야 실패 많다 뭐가 이렇게 많아 보니까 우리가 작년 브이라이브 했었을 때처럼 준비를 많이 뭔가 했었어야 됐다는 생각이 드네 아 또 이런 맛이 있지 근데 그때는 우리 작년에 브이라이브 했을 때는 컴백 얘기도 있었고 아 맞아 벌써 1년 전이야 그러면 티키타카 맞아 맞아 거의 응 거의 1년 돼 가는 거야 그때 11월인가 10월? 뭐가 응 우리가 여름때부터 준비를 하자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얘기할 거리가 그게 있었지 응 그리고 그리고 밸런스 게임을 했었지 밸런스 게임? 응 지연이가 요리가 어떤가 은정이 애교를 받아준다 둘 중에 고르고 막 이런 거 아 맞네 게임도 했었구나 응 다음 14주년 때는 지연이 먹고 막 이러는 거 재밌겠다 뭘 한다고? 지연이한테 어떻게 말해라 아니면 지연이한테 그림 어떻게 할까 그래 그래 내가 다 해줄게 오 이어 다들 TMI 알려달래 팬들이 TMI? TMI? 얼굴에 목이 3박 물렸어 어디에? 어디에? 어디에 맞나? 말해줄 수 없어 어디에? 비밀이야 TMI? 응 얼굴에? 응 얼굴에만 3박 물렸어 아 배워 응? TMI? 나 지금 응? 응? 난 저녁으로 꼬바로우를 먹었다고 내 TMI 아 맛있겠다 맛있었어 그래서 지금 이 큐리 근데 얼굴 왜 이래? 이분할 일부러 이러는 거야? 눈하고 아 실패했는데 이 필터가 됐어 마땅 괜찮은 게 없어 아니 언니 얼굴이 필터 빼는 게 더 있어 어 이게 더 나아 팬들이 언니 얼굴 보고 싶을 거야 나는 나는 왜 이렇게 필터공이야 나는 아 제발 가만히 있어 그냥 너무 밝고 나 라이브하면은 필터 열 번 바꾸는데 근데 저거 필터가 있는 게 신기해 난 없어 Do you have a concert? 나 여기 어금니 아 사랑니 양쪽 두 개 뺐잖아 응 위에 아래 아래 두 개 뺐거든? 응 근데 저 구멍이 이만하게 보여 보여줘 그렇죠? 크게 웃으면 나 입 크게 벌리고 웃잖아 그럼 그 구멍에 흔들렸어 너무 웃겨 귀여워 근데 나 사랑니 빼고 엄청 부었었거든? 그래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부었었잖아 근데 좀 약간 볼살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런지 어려보이는 거야 어려보이는 거야? 너 그래서 좋아서 올렸어 근데 그게 또 좋은 거야 좋아서 인스타 올렸잖아 어머 나 너무 좋아서 올린 거야 귀여워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나이 죽었다고 하는 거에 증거가 뭐야 저거 되는 거잖아 근데 그래도 우리 중에 얘가 제일 어려서 귀여워 아직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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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올라가 보자 뭐라 그랬더라 근데 댓글이 보여? 어 언니 보여? 왜요? 안 보이는데 댓글을 올리면 두 명이 안 보여 어? 댓글을 올리면 가려줘 그래서 다들 내리고 있나봐 그러니까 4분할이니까 나 지금 내리고 있어 4명 다 보이게 한 명이 안 보여 누가 안 보여? 너 너랑 혜민이는 나한테는 응 나한테는 그런데 그런데 근데 아니 좀 뭐 이렇게 엄청 안 보일 정도는 아닌데 Can you speak 베트난말 베트난말 할 수 있네 베트난말 할 수 있잖아 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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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이러까 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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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입니다 최애 죄송합니다 그거 아니면 짜조 짜조? 짜조 이런 질문 있어 누나들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우리 나이? 13살 아니야 저거는 다 알고 물어본거야 우리 13살 우리를 다 알고 아니 우리 지금 팬분들이 이거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나이를 모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지휘가 이러더니 우리 13살 너무 웃겨 그치 맞지? 해외 스케줄 하고 싶지 않으세요? 무슨? 해외 스케줄 해외? 그래서 이번에 가려고 한건데 다시 제가 찾아볼거에요 티아라 스케줄 찾아볼거야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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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에서 콜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 결정난 것들이 없어서 저희도 좀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막 사부작 사부작 우리끼리 앨범도 내고 문명특급도 나오고 이러니까 티아라는 해체한게 아니구나 생각하시고 막 제의를 주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좀 결정나는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좀 결정나는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디노 싸우지연 러비더비 나 아직도 디노야? 근데 너 왜 디노야? 근데 너 왜 디노야? 공룡 공룡처럼 걷는데 이렇게? 아니 엉덩이가 크잖아 이렇게 땡땡이잖아 이렇게 땡땡이잖아 엉덩이를 조금 빼고 이렇게 걷는구나 그렇게 보이나봐 난 근데 똑바로 걷는건데 아 귀여워 엉덩이가 이렇게 튀어나와있나봐 그래서 디노라고? 난 몰랐어 그럼 설마 정말 공룡 닮아서 공룡이라고 하라고 했어? 공룡 닮아서 디노야 아기 공룡 닮아서 그런줄 알았어 맞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그다나? 엉덩이는 네 생각 아니야?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펭귄처럼 걷는데 나 공룡 닮았어? 나 공룡 닮았어? 이렇게 하고 손을 아니 나 공룡 닮았어? 손을 이렇게 닮았는데 나는 너 공룡 아기 아니 너는 닭 닮았지 얼른 자야자 아침에 일어나려면 미치겠다 공룡 개 왜 뭐지? 나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봐 공룡처럼 걷는다는건 처음 듣는데? 공룡처럼 걷는 사람이 있어? 내가 공룡 닮은거였어? 나 지금 알았어 지연이 불쌍해 근데 너무 귀엽다 공룡이 어떻게 생겼지? 공룡이야 아 짜증나 아 짜증나 나 할 얘기해 검색 못하나? 아 나 왜 내꺼에 또 어플에 있을 것 같지 않아? 아 진짜? 아 나 진짜 몰랐네 뭐야 아 배 아파 근데 다들 별명 하나씩 있지 않았어? 응 응 나 뱉고 그치 응 개 큐리언니는? 난 동물이 없지 않아? 그치 그치 자기 스스로 사랑이나 뭐 사잖아 뭐 그러지 나는 뭐 닮았냐 언니들 같이 출연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같이 출연하고 싶은거? 응 지금 선영 언니가 혼자 뭐야? 나 좀 자고 있을게 진짜 와 아니 근데 필터 어떻게 검색하는거야? 아니 내꺼에 저장돼있나봐 근데 다 옛날꺼야 옛날에 그런거 아니 근데 그게 제일 잘 어울려 응 나 좀 잘게 효민이 돌아 산다 나오고 우리 셋 나가는거야 가능성 있지 않아? 지금 선영 언니가 혼자 왜 이렇게 잘 놀아 집중하라고 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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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네 쟤 신났어 참 나 애가 해맑아서 그냥 웃음이 난다 이거 뭐야 이게 다르게 잘 수도 있어 다르게 잘 수도 있어 아 미치겠다 진짜 이러면 저장 왜 그런거야? 얼마야? 얼마야? 나 8,310원 나는 8,310원이야 나는 강아지에 강아지 8,000원이야? 강아지 너무 웃기다고 아 강아지 나는 맘 편하다 나는 아 너무 형이 술 마시는 줄 아니 우리 내년에 14살 되면은 뭐할까? 음 콘서트 하면 좋겠는데 콘서트? 콘서트? 네 뭐 이 언니라도 하면 좋겠다 응 사실 그냥 나 며칠 전에 시사에 갔을 때 어떤 아주머니께서 콘서트를 왔었대 우리 콘서트를 날 보고 갑자기 말씀을 보시는 거야 옛날에 응 한국에서 코엑스에서 했을 때 근데 한번 더 해달래? 그냥 친구들하고 놀러가서 노래 부르고 놀고 싶대 음 아는 노래니까 팬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정말 노래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냥 웃기도 하나봐 스트레스 풀러? 응 그 얘기 듣고 오 좋겠는데? 이랬는데 팬들이 콘서트는 15주년에 하래 15주년이면 몇 살이야 우리 뭔가 뭔가 숫자를 15살이지 그치 15살이지 근데 14살이 체력이 좋지 않을까? 모르겠네 아 내가 진짜 오랜만에 춤을 췄잖아 내일 팬미팅이니까 응 근데 진짜 다르더라 나는 오늘 연습하면서 느낀 게 우리 옛날 콘서트 막 스물 몇 곡씩 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화 신고서도 막 힘들어가지고 숨차는데 구두 신고 그렇게 높은 걸 신고 어떻게 했지? 그래서 그래서 나 그냥 자전거 사이클 하려고 운동하면 무릎이 아파서 10분 이상을 못하였어 아파 어떻게 우리가 몸 관리를 안 한 게 아니거든? 체력 관리도 안 한 게 아닌데 그냥 그냥 나 할 말 여러 가지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초반에 체력을 너무 갖다 끌어다 쓴 거예요 왜 핫식 쓴 거 맞아 아 맞다 아 맞다 맞다 우리는 그때 너무 활동량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다 해내려면 몸 안에 내재되어 있던 것 까지 다 끌었어야 됐었던 상황이라 몸이 너무 달았어 보통 어 다른 거야 일반 사람들보다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팬들이 이해해줘야 돼 아니 내가 오늘 춤추다가 너무 오랜만에 무릎에 물이 찬 느낌이 나는 거야 나 나 옛날에 터지고 나서 계속 이게 생기잖아 그래서 오랜만에 춰서 그런 건지 오랜만에 춰 무릎을 쓰면 그래질 수 맞아 나는 그냥 이거 사이클 할 때마다 무릎이 그냥 소리나 까락까락 이렇게 소리나 까락까락 맞아 맞아 이게 이렇게 칠이 잘 안 되어 있는 거래 이렇게 기름치기 잘 안 되어 있어서 소리가 나는 거야 아 기름칠 써서 연골 같은 게 이렇게 그래서 그럼 어쩔 수 없대?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살았지 그래서 콘서트 하려면 20주년 이럴 때는 못 할 듯 20주년 몇 살이야? 20주년이면은 20살이지 그럼 앞으로 7년 뒤인데 와 미치겠다 7년 뒤 와 미치겠다 7년 뒤 몇 살이 오마이갓 와 디너쇼 해야지 디너쇼 앉아서 뭐 과연 과연 뭘 또 쇼를 해 하하 쇼를 한다 그때 되면 또 쇼도 못 할 듯 뭘 해 뭘 해 그때 되면은 우리 팬들도 나이가 그치 다 우리 동년배 아니야? 지현이 보다 조금 밀 수 있어 우리보다는 많이 어리시겠지 어 디너쇼 좋대 나이가 밑까지 들어가니까 그렇지 뛰는 거 보단 아 미치겠네 정말 아 아 아 아 팔로우하는 사람이 이렇게 계속 보이지? 원래 그래? 누구님이 회원님을 팔로우합니다 이런게 계속 보이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토크 콘서트나 해달래 토크? 응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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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브런치 카페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토크 콘서트나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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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응 지현아 내일 몇시야? 내일 저녁 7시입니다 아 너무 일찍은 아니거나 덜 피곤하겠네 아 아 재밌을 거 같아 나 근데 단독으로 하는 건 처음이다 어? 아 진짜? 단독으로 하는 건 처음이야 아 이렇게 춤추고 막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 단독 팬미팅이 처음이구나 너 생일이 건 우리가 다 해봤었지만 응 어 엉 어이 오겠대 쟤 왜 이렇게 컸어? 몽굴이 나? 응 몽굴이 털도 쪘고 얘 살도 쪘고 얘 12살이야 몽굴이 아 몽굴이 애기 짓 하고 있잖아 많이 컸네 너 뚱뚱해졌대 그냥 커서 다 사왔어 얘 이런 것도 안 먹지 봉글이 근데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어떡해? 갔다 와 이거 어떡해? 그럼 잠깐 나갔다 다시 들어올 테니까 초대해줄래? 오케이 나도 동시에 갔다 올게 이제야 크게 보인다 아 이게 두 명이 나가서 이제 보이네 아 그래? 어 아깐 밑에가 안 보였어 난 소화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몸이 안 좋노? 꼬바로우 지금 소화가 안 돼 배가 아파 그리고 이거 케익도 진짜 우리가 만나지 않아서 지금 케익 다시 보여줘 예쁘다 예쁘지? 몽글아 이거는 네가 못 먹어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지? 꽃이랑 꽃이랑 문 아 그 위에 그게 있었던 거구나 왕관 응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맛있을 것 같아 먹기 너무 아깝겠다 근데 먹기 너무 아깝겠다 근데 진짜 예뻐 아 이 문이 예습이야 이거 실물 봐야 되는데 진짜 문은 먹는 거 아니잖아 생화인가? 먹는 거 아닙니다 몽글아 너 왜 자꾸 이렇게 누나 이렇게 알짱알짱 있어? 몽글아 떡국이랑 인사해 몽글아 떡국이랑 인사해 떡국이 왔었잖아 안녕 안녕 떡국이 안녕 떡국이 안녕 떡국이 컸어 귀여워 자랐어 떡국이 자랐다고? 응 애가 꾸질꾸질해 떡국이는 지금 얘도야 지금 일요일날 목욕가야 돼 얜 지금 완전 완전 임껍정이야 임껍정 아우 노래 아 배고프다 나 이거 우리 이거 뭐냐 13주년 하려고 조각키 액스한데 이거 먹어야겠다 그거 먹어 나는 이거 케잌 먹어야겠다 아까워 그거는 이제 먹어봐야 멍멍이 어머님들이래 어? 뭐라고? 멍멍이 어머님들이래 어머님들? 저 누나 어머니 저 몽그린 멍멍이 뭐야 네 나 누나들이지 우리 누나야 우리 엄마가 엄마야 와 이렇게 13주년이 지나갑니다 나 나 먹어 봐야겠어 지금? 응 나 젓가락 갖고 올게 아 케이크 케이크에 봐봐 아! 하늘세이 가 여기가 오! 치원히 왔다 예 나 소화제를 먹고 우리 이제 먹방 페인 아 진짜? 응 뭐야 그 식탁은? 페인 먹어볼라 저 왔어요 13년 만에 자기가 공룡이 왜 공룡인지 알게 된지요 나 몰랐어 진짜 몰랐어 조금 충격이다 이거 아까 케이크가 이렇게 돼있어 멤버들 같이 먹어야 되는데 누가 줬어? 맛있겠다 이거 마이험베라고 내 팬페이지 운영하는 거기서 보내줬어 왜 이렇게 이뻐 그러니까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일단 보여주고 먹을게 그래도 왜그래 아 무릎 박아줘 조심해 내일까지는 너무 소중하다 네 모레 아 내일모레는 안 소중해? 일단 내일까지는 소중해 초코 케이크야 맛있겠다 나 원래 초콜릿을 못 먹었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나 근데 요즘에 당이 떨어지면 초콜릿을 찾아 웬일이야 내가 먼저 찾아 웬일이야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초코 보고 맛있겠다 이래서 지연이가 어른이 됐네 아니야 응? 아니게 해 아니야? 어른 된 거 아니야? 응 아니야 우와 이거 안에 과자도 있어 과자 어 진짜 맛있겠다 초코 과자 대박 맛있겠다 와 이거 진짜 좀 아깝다 같이 먹어 어때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이 집 뭐야 맛집이야? 한국에 있는 가게야? 응 돈도 뿌려줘야 돼 아 해외에서 보내준 거 해외에 보내는 친구들도 대부분 시키는 걸 걸 대부분 시키는 걸 걸 걸 한국 구역이 이제 가까운 데서 아 진짜? 상해서는 안 돼 상해서는 안 돼 어? 응? 왜 면전에서 모이지 않니? 응? 왜 면전에서 모이지 않니? 면전? 응 야 우리 다음 14주년 때 면전에서 모이는 거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면전에서 모이는 거를 생각해 보자 언니 왔어 상민아 응? 야 아까 나 그 했던 케이크 먹는데 안에 초코 케이크야 우와 와 와 진짜 진짜 와 입맛있네 응 언니들 요새는 뭐하고 지내요? 라고 물어보는데 어 저는 오늘 골프 췄어요 잘 쪘어? 저 오늘 라베 하는 줄 알았는데 응 망했어요 왜냐면 36도까지 올라왔거든요 오늘은 날씨 장난 아니었잖아 듣는 줄 알았어요 오늘 골프가 진짜 많이 보였어 몇 개 졌어 오늘? 네 그냥 라베를 찍을 뻔했다 이 정도? 왜냐면 오늘 유명하신 프로 여자 두 분이랑 쳤거든요 응 근데 망했어요 망했어? 네 전반은 라베였는데 응 전반은 우리끼리는 언제가? 우리 실력이 이제 두 명 정도 한 두 명이라도 좀 올라오면 이끌 사람이 생기면 아니 몇 개 치는데 야 수민아 근데 나 오늘 전반에는 수민이가 라베 할 정도로 잘하는 거 아니야? 저는 전반에는 오늘 막 그래도 막 타보기 막 이렇게 했어요 응 응 네 근데 근데 이끌 정도는 아니고 근데 왜 잘 쳐야지만 가는데 그냥 넷이 뭐 출 때 가야 재밌지 명랑골프 그거는 뭐 찍는 게 더 웃기긴 하지 명랑골프 명랑골프 보통 그래도 한 두 명은 좀 잘 쳐야 그건 맞아 뒷팀의 민폐가 아니니까 그치 그래? 아 그쵸 근데 우리 시간은 또 지킬 수 있는데 왜? 못 갈 거 같아서 그래 우리 날 좀 선선해지면 그때 가자 그래 가을에 가자 가을에 가자 가을에 가자 가을 골프 응 지금은 너무 더워 자꾸 팬들이 노래해달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거 뭐 하자 자장.. 뭐 자장가? 아빠와 크레파스 뭐 이런 거? 아빠와 크레파스? 어떻게 시작할 거였지? 엄마 어제 밤에 우리 아빠가 아빠가 담가 주신 용품으로 아니야 나 방금 엠 크레파스를 다 가지고 오셨어요 응응 삼세 꿈나라에 아기 코끼리가 춤을 추었고 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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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병정? 근데 용병? 용병 아니야? 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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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들은 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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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정들은 나뭇잎을 타고 놀았죠 뭘 타고 놀아? 나뭇잎 나뭇잎을 나뭇잎을 타고 놀아? 나뭇잎을 타고 놀죠 나뭇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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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는거지? 맞는거 같아요 나뭇잎 나뭇잎 나뭇잎을 타고 놀아줘 응응 응 응 삼세 꿈나라 그럼 다시 시작 이 노래는 안 끝나? 이거 돌림노래야? 돌림노래 같아죠 몰라 유치원 때 돌림노래로 불렀던거 같아 이렇게 내 소아지 어디갔지? 하나 더 먹을게 양쪽 손이 지금 손 색이 다른거 같아 여기가 탔어 지금 아 벗고 있는거 왜 왼손이 타? 나두야 나두야 오른손 왼손 응 오른손 이거 봐 별인가? 빛 때문에 잘 안보이지? 이거 봐 이쪽이 까만히 뭐야 탔네 손등 탔네 오른쪽 탔지 아 탔어 탔어 야 근데 이거 재밌다 이거 잘 종종하자 어 우리 이거 종종 카톡에서도 종종하고 재밌겠다 이거 뭐 4명 아니어도 둘 셋도 되니까 어 재밌네 알았어 초대하는 법 이제 초대하는 법 그리고 본인이 요청을 해야되네 그러네 나는 초대가 오는 줄 알았어 나도 메세지가 오는 줄 알았어 내가 요청해야 돼? 어? 요청해 내가 꼭 요청했는데 더 쉽게 되던데 요청을 하면 아 먼저 할게 응 요청할게 있구나 너무 아쉽게 너무 아쉽게 너무 아쉽다 아 요즘 술을 잘 안 마셨어요 그럼 우리 한 곡 더하고 한국 더하고 한국 더하고 13주년을 마무리할까 한국 더하고 뭐하지 뭐를 부를까 200907이고요 헉 너무 고난이도에요 그쵸 티키타카 200907이구 거기 후렴 부분을 다 같이 해야 되나? MR을 틀어서 아니면 에이브를 틀어서 가사를 봐야되는데 가사를 봐야되는데 가사를 봐야되는데 음 별이 될거야 이런건데 저기 바늘에 맞나?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아주 작은 별 작은 별 괜찮아 나 지금은 비록 가려있지만 은하 세상을 향해 나 나 마지막 별이 될거야 가사 가사가 요새 유튜브에 같이 나오네 그쵸 그쵸 07이구 쳤더니 우리 옛날에 라디오스타 데뷔했던게 나와 하사 아 그러네 라디오스타 하사 진짜 뭐여 200907이구는 좀 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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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노래 우리 이 노래는 그냥 들으면 약간 눈물 나 근데 팬들 앞에서 부를 때 특히나 더 맞아 맞아 특히 더 그래 맞아 나는 옛날에 괜찮아요 부를 때 괜찮아요 맞아 가사가 그 멜로디가 밝아서 맞아 그런 곡들이 몇 개 있잖아 가사가 슬퍼 가사 너무 슬퍼 나 이제 일곱 알아요 왜 그렇게 그 베이스 그냥 MRI 슬퍼하지 않아? 응 응 그래 MRI 필 거 해? OST 같아 여러분들이 원하면 틀어드릴 수 있어요 요새 우영아 보는 사람? 저요 저 아껴보고 있어요 저 완전 나 오늘 다뤄까? 아 또 다뤄까? 저는 거기 남자 배우가 되게 저 옛날에 예능 같이 찍고 친해가지고 옛날에 네 저는 되게 재밌는 캐릭터여가지고 이입이 안 돼서 너무 아쉬워 아 원래를 알아 아 근데 떴더라고 본캐 이러면서 라디오스타 나온 거 떴는데 다들 깜짝 놀라시던데 웃긴 재밌는 스타일 쉽다 너무 재밌어 휴리언니 안 봐? 휴리언니 안 봐? 어? 휴리언니 안 봐? 안 보냐고? 어 우영아 아 나 아직 이랬다고 봐 아 이상하다 다나온 뭐라고? 우영아는 나 근데 얼굴이 좀 변한 거 같아 누가? 사람은 변하지 변해 사람은 조금 약간 이렇게 막 날카로웠던 그 인상이 좀 눈이 처지었나? 눈이 중력임을 받으면서 순해졌나? 니츠를 이렇게 이렇게 받으면서 아 나는 더 처지고 있다고 말 안 할래 왜 근데 좀 귀염귀염해졌어 좀 귀여워졌어 얼굴이 좀 귀여워졌어 얼굴이 좀 귀여워졌어 얼굴이 와 그건 아닌 것 같고 진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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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200090719 부르자 너 부를 거야? 알았어 부르자 마이크가 없지만 물병으로 워워워워워워 여러분 AR 틀로요, MR 틀어요 MR 틀어요 MR 틀어요, MR 틀어요 네 AR AR 였지 않을까? MRAR M-IR AR Ar 틀으면 우리 지금 가사를 잘 모르잖아 이거 쟤가서 나오는 거 같기도 하고 와 쟤가서 나오는 거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끊기지? 그러니까 너무 끊기는데? 끊겨? 안 되겠네 더욱더 멀게만 느껴져 차라리 무반주가 낫겠네요 무반주면 이제 개사하면 되니까 지금 하는 거야? 괜찮아 지금은 비록 희미하지만 나도 세상을 향해 뭐가 희미하죠? 밝게 빛나는 별이 되고파 나도 안무 할게 응? 근데 노래를 치니까 왜 갑자기 느려지지? 그러니까 끊어지지 안 들려 온전히 목소리가 내 목소리 지금 들려? 노래를 틀면 끊겨 오디오가 두 개가 돼서 그런가 봐 무반주 해 안 돼 안 돼? 괜찮아 할 수 없지 뭐 왜? 하고 싶어 하고 싶네 하고 싶어 야 무반주 안 된대 안 돼? 지 지 지 지 지 이 소녀씨 노래 아니야? 맞아요 별이 배고파 별이 배고파 별이 배고파야 정말 괜찮은 거야 오 또 생각 있나 틀어주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아 얘 말 있어 이거? 이거 있어 이거 앨범에 있거든 근데 이거 멜론에 있을까? 멜론에 있을까? 근데 멜론 나 핸드폰 멜론 토마요 피하라 내 이름은 불러 달래 ruling 내 이름은 들려? 내 이름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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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